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컴퓨터의 분류와 자료표현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장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컴퓨터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요 처리 능력에 대해서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어떠한 컴퓨터다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중 첫 번째 슈퍼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상청이라든지 군사전 목적을 이용하는 어떤 특수 컴퓨터에 슈퍼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퍼 컴퓨터는 이 이름 내 느낌처럼 초대형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이 돼요. 초당 연산 능력이 30에서 50 테라 플롭스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라 플롭스라는 단위 자체가 여러분들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래서 단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는요. 컴퓨터가 1초 동안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하는 걸 과연 몇 번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연산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1초에 얼마만큼의 작업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테라 플롭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테라 플롭스는요. 천 기가 플롭스로 다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가라고 하는 단위는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 대량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초에 1조번 플롭스 연산을 할 수 있는 1초번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1초 동안 1조번만큼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고요. 인공위성을 제어하거나 일기예보 시스템 관측, 시뮬레이션 처리, 우주항공산업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번째 분류는 메인프레임이에요. 자 메인프레임은 대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 시스템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형인데 자 어떤 대형이냐면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이라든지 병원과 같은 전산 등을 보면요. 여러분들 특히 은행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 서버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을 그런 처리 능력을 가지는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은행이나 병원, 정부 기관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미니 컴퓨터는 자 미니라고 해서 작은 컴퓨터가 아니고요. 분류를 해보자면 중형급에 해당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중규모 시스템인데 학교 내부의 전산망이나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의 전산망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컴퓨터를 미니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과학기술 계산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지금 내가 이용하는 컴퓨터는 그럼 어떤 분류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로 이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분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 자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소형 컴퓨터이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걸 CPU, 주기억장치, 또 뭐 처리장치, 제어장치와 같은 이런 메인장치로 사용을 하는 컴퓨터를 말하고요. 네트워크에서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까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서버를 담당할 수 있는 컴퓨터이니까 이 메인 서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접속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다 마이크로 컴퓨터에 해당되는 장치들이고 주로 클라이언트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데스크톱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등으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되겠죠.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고요. 또 요즘에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보다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휴대용 컴퓨터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휴대를 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 휴대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랩톱이라든지 노트북, 팜톱, 팜톱은 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해요. 랩톱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태블릿 PC나 PDA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생소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워크스테이션이요. 워크스테이션. 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RISC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어땠어요? 일반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들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걸 CPU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RISC 방식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주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이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 처리라든지 고성능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테이션 이외의 나머지 일반적인 데스크탑이나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마이크로 컴퓨터 분류로 보고요. 주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RISC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가 워크스테이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프로세서를 두 가지 종류로 볼 거예요. RISC, 그 다음에 CISC 프로세서 두 가지로 비교해 봅니다. 자, RISC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요. 기역이나 연산 제어 장치가 한 개의 반도체 칩에 내장이 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런데 이 RISC 프로세서는 CISC라고 하는 기존의 프로세서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더 우수하겠죠. 우수하니까 서버의 역할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CIS 프로세서라고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자, 고급 언어에 각기 하나씩의 기계어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듯한 프로그램 명령어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 명령어를 번역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계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당 기계어가 하나씩 일대일로 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CPU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일대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주로 쓰이는 명령어는 일부밖에 안 되겠죠. 수십, 수만 개의 명령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자주 쓰여지는 건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회로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굉장히 부조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가격도 좀 비쌀 거고요. 전력 소모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한 게 바로 RISC 프로세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컴퓨터가 바로 워크스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처리 능력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어떻게 또 분류할 수 있을까 일단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컴퓨터는 모두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래서 문자나 숫자와 같은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라고 보시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산술 논리 연산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디지털 컴퓨터와 반대되는 개념의 컴퓨터는 뭐냐?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온도나 전류, 속도 등과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자 디지털 컴퓨터는요.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속적인 데이터가 온도나 전류와 같이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면 이 흐름을 가지는 데이터들은 주로 어디예요? 뭐 기상청이라든지 전류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잖아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을 한다. 우리가 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아날로그 하면 옛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를 분류할 때만큼은 아날로그가 옛날 거, 후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의 변화값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역시 연속적인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한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한다. 자,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나 문자와 같은 비연속적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출력 형태, 결과물도 같은 데이터 형태가 나오겠죠. 숫자나 문자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요. 자, 반대로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나 전압, 온도와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결과값도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산 형식, 계산을 하는 방법이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하는 반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계산을 하는 속도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아날로그 하면 옛날 거 후진 거라는 느낌을 버려라는 거, 그쵸?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러한 곡선 형태의 데이터들을 보다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무엇보다 디지털 컴퓨터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 디지털 컴퓨터는 조금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연산 속도가 뭐가 더 빨라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구성되는 회로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요것도 예전에 보기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밀도는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한도까지 줄 수가 있지만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밀도가 제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기억을 하는 메모리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면 그거 컴퓨터 안에다 저장시키죠. 그쵸?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컴퓨터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즉시즉시 처리하는 내용으로 기억하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 컴퓨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봤을 때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용이에요. 특수 목적 전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비교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숫자와 문자와 같은 이산자료가 들어왔을 때 산술 논리 연산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디지털 컴퓨터. 자, 전류 전압 온도와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미분 적분 연산을 하는 것이 아날로그 컴퓨터.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날로그 컴퓨터가 계산은 훨씬 더 빠르다. 그치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디지털 컴퓨터에만 있고 여러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디지털 컴퓨터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 컴퓨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자료를 통해 가공을 해서 정보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단위가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자료의 구성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의 구성 단위를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제일 먼저 비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어요. 비트, 자,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어떤 최소의 단위?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 즉 데이터를, 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컴퓨터는 디지털이라고 해서 디지트, 이진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 이진수 중에 한 자리, 0이나 1 중에 한 자리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비트들이 모여서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데 몇 개의 비트가 모여야 되느냐? 바로 4개의 비트가 모였을 때 하나의 니블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니블은, 자, 비트 4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비트가 4개가 모이게 되면 이진수의 자리들이 모여짐으로써 16진수라고 하는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단위는 바이트예요. 자, 니블이 2개가 모이면 바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그럼 다시 말해 비트가 8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8개의 비트, 자, 비트가 8개이다. 자,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데 이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는 비트, 자, 문자와 같은 값을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는 바이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보 저장을 위해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바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메가바이트이냐, 몇 키로바이트이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몇 기가바이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단위를 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의 경우에는요.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즉 문자 단위를 표현하는 게 정보이죠. 그래서 2의 8제곱까지 256가지라고 해요. 그만큼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영어나 숫자 한 글자를 1바이트로 보고요. 한글이나 한자는 전각문자라고 해서 한 글자당 2바이트씩 소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트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워드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워드는 명령어의 개념이고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반워드, 전워드, 더블워드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바이트 문자는 반워드, 4바이트 문자는 전워드, 그 다음에 8바이트 문자는 더블워드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워드들이 또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필드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필드의 경우에는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자, 무엇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지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를 또 필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는 정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는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뭐 홍길동이다. 그죠? 홍길동과 같은 값이다. 이런 문자를 표현하는데 쓰여지는 게 바이트의 개념이라면 이 홍길동이라는 게 이름이다. 그죠? 이름이고 그것이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하나의 필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홍길동이다. 라고까지 알려줘야 아, 이 사람은 홍길동이구나. 라는 우리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레코드는요. 이런 필드들이 또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건데 이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이 레코드를 사실은 크게 말해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인 논리 레코드를 그냥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이런 논리 레코드들이 다시 모여서 형성된 걸 물리 레코드, 즉 블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필드와 레코드, 자, 이 단위들이 또 형성이 되어서 이 레코드나 또 블록 따위들이 모여지는데 이 블록이 모였을 때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엑셀을 배우게 되겠지만 엑셀에 하나의 이제 파일인 거죠. 하나의 파일 안에는 어떤 값들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땡땡땡의 값들이 모여있다. 그랬을 때 이 값 하나하나는 하나의 워드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값들이 이렇게 묶여져서 아까처럼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이런 식으로 값이 형성되죠. 그럼 이러한 각각의 값 묶음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필드들이 모여져서 형성되는 어떤 그룹을 레코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들을 다시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블록이고요. 이제 필드와 레코드 블록들이 모두 형성된 하나를 하나의 파일로 보는 거죠. 이러한 파일들이 또 여러 개로 모여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료가 작은 것들이 쭉 모여지면서 완성체가 되는 것까지의 이 단위들 표현 방식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가 디지털 즉 이진수 한자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진수,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본 숫자가 되겠고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0과 1로 구성된 값들을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건 10진수죠.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 쭉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진수들로 변환을 했을 때의 값은 이러한 형태를 띈다 라고 제가 표로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10진수에서 이진수로 계산을 하려면 이 어떤 주어진 숫자 10이라고 하는 값이라든지 어떤 값을 2라고 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2, 5, 10이잖아요. 나머지 0, 그 다음에 다시 2로 나눠서 2, 2는 4, 1 그래서 다시 2로 나누면 2, 1은 2, 0이에요. 이걸 거꾸로 타고 올라간 것이 바로 이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10이라는 이진수와 같다. 예전에는 이런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의 문제들도 가끔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근래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으로 10진수, 2진수, 그 밖에 8진수, 16진수 등이 구성된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표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8진수는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10진수를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역값 16진수는 1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역값이고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자료들을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해서 나타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명령어라든지 이런 걸로 화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일종의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 중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에서는요. 이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BCD코드, 아스키코드, 그 다음에 확장형 BCD코드라고 해서 EBCDIC코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BCD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두 개의 존이라는 비트와 네 개의 디지트라고 하는 비트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진화, 십진 방식 코드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냥 이름과 간단한 특징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 대문자 A를 나타내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비트들이 쭉 예를 들어서 비트라고 하는 건 0이나 1이라고 했잖아요. 비트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자 두 개의 비트는 존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나머지 네 개는 자 디지트라고 하는 비트로 구성이 되는 방식이다. 그냥 이렇게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BCD코드 같은 경우는 2의 6승만큼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6제곱만큼의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대신 영어 소문자는 표현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키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아스키코드는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자 미국 표준코드고요. 하나의 문자를 이제 존이 세 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낼 때 세 개의 존 비트와 그리고 기존과 같은 네 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제곱승만큼까지의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라는 점 자 이거 중요하겠네요. 아스키코드는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이때 이 128가지 문자에 포함되는 것은 영어의 대문자뿐만 아니라 아까 bcd코드는 소문자 안된다 했잖아요. 그쵸? 아스키코드는 소문자도 나타낼 수 있고 숫자나 문장 무호, 특수 문자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 중 하나가 지금 7개 비트를 쓰잖아요. 그 중에 3개가 존 비트였고 나머지가 4개가 디지트 비트였는데 이 중 실제로는 실제로 데이터 전송이 될 때는 패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패리티 비트는 이제 또 뒤에 나올 거예요. 에러를 검출하는 자 에러 검출 코드가 있어요. 그거 이제 패리티 비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뒤에 추가가 되어서 실제로는 8비트로부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원래 문자 자체를 나타내는 건 7개 비트이지만 거기에 패리티 비트라고 하는 오류 검출 코드가 붙는다. 자 그래서 이 아스키코드는 데이터 통신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문자 표현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된다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었던 bcd 코드의 확장 형태 자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존 비트 자 더 늘어났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자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해서 자 총 256가지를 표현하고요.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 표현 코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는 뭐가 되겠어요? 아스키코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스키코드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의 문자를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총 7개의 비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8개의 비트이다. 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가짓수가 128가지이고 영어 소문자뿐만 아니라 특수 문자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주로 여기에서는 영어 문자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언어 한글을 사용하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데이터 표현 코드는 무엇인가. 자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사실 한글로만 보자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ks1001 완성형 코드와 ks1001 조합형 코드가 있다. 자 완성형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글자를 코드값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코드값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그 문자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를 소모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한글을 표현하는 코드잖아요. 한글이나 한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한글 할자를 두 개의 바이트를 소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 창제 원리인 초성이나 중성, 종성 자체에 각각에다가 값을 지정해서 마치 여러분들 왜 핸드폰에서 자판 입력하려면 대부분 기역, 그 다음에 뭐 이, 그 다음에 미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값들을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지정하는 방식을 조합형 한글 코드라고 합니다. 조합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처리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 한글 한자는 2바이트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닛 코드라는 게 있어요. 유닛 코드는 사실 한글 코드라고 분류하기보다는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국제 표준 코드예요. 모든 세계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코드. 그런데 특징은 모든 세계 문자를 다 나타내는데 영어든 한글이든 한자든 다 국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모든 문자를 전부 2바이트로만 나타낸다. 아시겠죠? 모두 2바이트로 나타내고요.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용으로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코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요. 자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쵸? 완성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 소프트웨어를 가져왔을 때 그걸 우리말로 변형하는 한글화가 좀 쉬운 편이다라고 보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싶은 어떤 대부분의 한글 말 표현을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쵸? 요즘에 뭐 여러분 신종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사전에 있지 않은 말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을 가능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쉬운 건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완성형과 조합형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좀 보자면요. 완성형의 단점 뭐겠어요? 코드가 없는 문자는 쓸 수 없죠. 그리고 모든 글자들을 다 코드로 만들어 놔야 하니까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쵸? 대신 조합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값들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이 조합되는 문자 방식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간의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로 처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완성형 코드나 조합형 코드보다는 기억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페리티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쵸? 그 뭐라고 했냐면 에러를 검출하는 코드이다. 그래서 원래 존비트, 그 다음에 디지트비트에서 총 7개를 썼지만 여기에 하나의 페리티비트를 더 붙여서 8개를 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로 추가가 되는 이 페리티비트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러를 검출하는 코드예요. 그 중에 하나가 페리티 체크비트라고 해서 간단히 페리티비트라고 합니다. 자 이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에러 검출을 목적으로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문자를 써서 다른 곳에다가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과정에서 뭔가 변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에러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바로 이 페리티비트 추가되어 있는 비트를 보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티비트는 두 개로 나뉘지는데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 두 가지로 나뉘져요. 짝수 이 마지막에 페리티비트가 짝수가 되어야 하는가 홀수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에러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페리티 체크비트는 어떤 목적이에요? 에러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트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해밍코드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자 해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이름을 해밍코드라고 붙였는데 이 해밍코드는 기존의 페리티 체크비트에 뭔가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한 거죠. 뭐냐면 에러를 단순히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값을 더 기억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대신 교정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비트의 에러 검출 그죠? 그리고 한 비트의 에러 교정이 가능하다. 페리티 비트는요. 무조건 하나의 비트를 더 달아서 에러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면 해밍코드는 총 3개의 비트가 더 붙는 거예요. 더 기억 공간이 더 많이 필요는 하겠죠. 그치만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에러 검출 코드로는 순환중복검사 CRC와 블록합검사 BSC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순환중복검사는 말 그대로 순환중복검사 어떤 게 그 데이터가 반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블록합검사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의 또 하나인데 프레임 내의 모든 문자의 같은 위치 비트들에 대한 페리티를 추가로 계산해서 블록의 맨 마지막에 추가 문자를 부여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페리티 검사를 할 때 부여되는 각 비트들에 대해서 각 모든 문자들에 대해서 이 페리티 비트 값을 추가적으로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했을 때의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에러 검출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이 있는가 자 요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페리티 비트와 해밍 코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요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페리티 비트는 에러 검출만 해밍 코드는 교정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표현하는 즉 데이터를 컴퓨터에 나타내는 방식들을 분류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선 단원에서 10진수라고 하는 것과 2진수, 8진수, 6진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건 10진수이고 경우에 따라 8진수나 6진수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컴퓨터에서는 2진수가 사용이 돼요. 그거를 조금 더 명령어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비트의 수를 좀 추가하다 보니 8진수나 6진수 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각 값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어떤 연산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컴퓨터가 원래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기계식 계산기가 최초였다라고 했죠. 뭐 덧셈을 한다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연산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뺄셈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뺄셈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계산 방식이 뭐냐면 바로 보수라는 체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뺄셈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되는 방법으로요. 자 기수, 원래 계산의 값인 기수를 반대로 세워서 음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보수예요. 사실은 원래의 숫자를 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뭐라고 했죠. 목적. 왜 이 보수를 쓰느냐. 뺄셈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 보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1의 보수라는 것과 2의 보수라는 것이 있어요. 2의 보수. 자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의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가지고 즉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값인 이진수를 가지고 1의 보수를 나타낸다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숫자를 반대로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진수에서 예를 들어 1, 0, 1, 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1의 보수를 나타내쇼 했을 때에는 숫자를 그냥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돼요. 이진수는 무조건 숫자가 0 아니면 1밖에 없죠.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건데 반대로 뒤집으면 0, 1, 0,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의 보수. 그런데 2의 보수라고 하는 건요. 이 1의 보수의 결과 값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2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된 1, 0, 1, 0이라고 하는 이진수 숫자를 2의 보수로 나타내려면 일단 1의 보수의 값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0, 1, 0, 1으로 만들어 준 다음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진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쵸? 2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0이고요. 여기에 하나가 올라가서 1이 되는 거죠. 앞에는 더 이상 올라간 값이 없으니까 1, 0. 그래서 원래 숫자였던 1, 0, 1, 0에 대한 2의 보수는 0, 1, 1, 0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런 식의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는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이진수의 값들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실제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자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 배웠어요. 그쵸?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하는 목적이나 취급하는 데이터의 형태나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 중 컴퓨터가 취급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자 데이터의 형태로 우리가 뭘 분류했죠? 그렇죠. 아날로그 컴퓨터인가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컴퓨터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 이 데이터 형태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뭡니까? 바로 4번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죠. 마이크로 컴퓨터는 어떤 분류였어요? 데이터의 어떤 처리, 능력값 그쵸? 그런 부분들을 통해 분류를 한 거였죠. 자 그 다음 이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호화된 숫자나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이 입력 형태이다. 맞죠? 자 숫자와 문자, 부호 등으로 출력 결과 값이 나옵니다. 맞고요. 자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자 증폭회로를 사용하는 건 뭐였어요? 아날로그 컴퓨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는 뭘 사용해요? 논리회로를 사용하죠. 논리회로를 사용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고요. 자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어때요? 느리죠. 맞아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연산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나 웹서버용으로 사용이 되고 주로 RISC 계열의 프로세서를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는 다음 중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뭐였죠? RISC 계열의 프로세서 하면 자 워크스테이션 기억하시죠?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사실은 마이크로 컴퓨터에 해당하는 어떤 개인용 컴퓨터의 분류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컴퓨터들 중에서도 조금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자료의 크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자료의 크기를 분류했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 모두 비트 맞네요. 자 비트가 4개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니블이에요. 자 이 니블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바이트가 되죠. 즉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바이트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명령어 체계인 워드 문자를 이루고요. 자 그 문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순서가 바뀌네요. 뭐가 되죠? 그렇죠. 필드가 됩니다. 항목이 되고요. 그 필드들이 모여 레코드를 이루고 레코드들이 모여 파일을 형성한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한 번에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중앙처리 장치가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 내부 처리 장치에서 무엇을 보고 계산을 할까? 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명령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어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어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명령어를 나타내는 단위는 뭡니까? 바로 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자 표현을 위한 코드였어요. 그렇죠?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글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이다? 아니죠. 아스키 코드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코드였어요. 자 데이터 통신을 고려한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었느냐? 바로 7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의 7제곱 쓴 만큼의 개수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오류 검출 코드를 포함해서 총 8개의 비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아스키 코드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16비트 완성형 코드는 무엇인가? 자 뭐 16비트인지 완성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요 말 힌트에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자 뭡니까? 그렇죠. 유니코드였어요. 여기가 영어로 유니라고 나와서 좀 당황했네요. 그쵸? 자 유니코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자를 2비트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 그것을 우리가 16비트 완성형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유니코드이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다음 문자 코드 중 한 문자가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가 다른 것은? 자 첫 번째 KS1001 완성형 한글에서 완성형 한글 코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영문을 표현할 때 자 영문 몇 바이트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 바이트 1 바이트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성형 한글에서 한글 표현할 때는요. 자 한글 한자는 2 바이트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합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글은 2 바이트를 써요. 자 유니코드에서는요. 유니코드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모든 문자를 다 2 바이트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크기가 다른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오른 것은? 자 에러 검출 코드들은 에러를 검출할 수는 있지만 그 에러의 교정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자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에러의 발견은 물론 뭐까지?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원리의 코드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뭐였어요? 그렇죠. 1번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리티 비트 코드와 해밍 코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해밍 코드는 교정까지 가능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풀이까지 함께 해봤어요. 자 단원의 내용을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